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가 공무원 학원에서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2023년, 2022년 하반기부터 제가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2023년 시험을 보셨고 이제 3년 차입니다. 2024년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커리큘럼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죠. 2024 합격을 위한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의 커리큘럼입니다. 2024년에 어찌 보면 우리 선생님들마다 네 건 하나의 슬로건이 있는데 저는 아래와 같이 잡았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깊이와 내공, 김영준 직업상담 심리학입니다. 직업상담 심리학, 공무원을 준비하는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의 강좌 또는 교제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업상담사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따라갈 수 없는 깊이와 내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또한 공시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길잡이의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에 제 슬로건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트는 최종 합격을 위한 2024 수업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큰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노량질에서 2007년 1월 2일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년 차가 됐는데요. 배가 공무원의 주 특징은 착한 수강료가 있고 그 다음에 양질의 강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수험생 여러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학원으로 유명하죠. 자 이러한 학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열강을 하면서 최종 합격까지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래도 2024 직업상담심리학교론의 이론강의 개강을 좀 궁금해하실 건데 뭐 학원 커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 9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7월 9일 개강을 하는데 만약에 현강, 실강이 개설이 되지 않으면 제가 스튜디오 촬영을 해서 이전과 같이 업로드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인강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일정은 메가 공무원의 제 홈페이지에 제가 선생님 새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공지사항 그쪽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새 소식이 일종의 공지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곤면하는 글을 오른쪽에 간단하게 썼는데요. 저는 2024년 수험생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건강하게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들을 제가 줄기차게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2024년에도 꼭 그렇게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자 1단계가 이론이고요. 2단계는 기출문제풀이, 3단계는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3단계의 문제풀이는 당연히 이제 2024년을 위한 대비하기 위한 고득점을 위한 문제풀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론을 기본 플러스 심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일종의 올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플러스 심화의 이론과 이 강의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필기노트 강의입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일종의 이론 강의인데 좀 더 압축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암기 사항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방대한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의 영역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들로 압축한 것이 미라클 필기노트입니다. 필기노트 강의는 2023년부터 진행했는데 상당히 많은 반응이,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노트 강의도 하나의 입문 강좌로 보셔도 좋을 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문제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기출문제는 공개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부터 공개가 됐기 때문에 2023년까지 해서 모두 120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에 해당되는 직업상담사 1급과 직업상담사 2급 여기에 필기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별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서 필기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CBT 시험으로 변경이 되면서 필기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필기문제는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역대 공개되었던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볼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 걸러내고 또는 우리 시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걸러내고 그 중에서 걸러낸 것 중에서 이것은 우리 공시에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160제를 했는데요. 2024년을 대비해서는 200제를 해볼 것입니다. 40문제를 좀 더 넣어서 200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역별 문제, 직업상담악의 문제와 직업심리학의 문제를 나누어서 영역별로 풀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전문제. 우리 보통 실전문제는 직업심리학이 조금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11문제, 상담악은 9문제 정도 세팅해서 제가 실전문제를 많이 만드는데 그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족집게 특강입니다. 일명 족집게 콕 40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을 위주로 해서 40제를 선별해서 마지막 시험복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전에 족집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커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규과정과 전략특강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정규과정을 보시면 큰 틀에서 올인원, 이론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비우스 기출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 원샤동킬 실전문제풀이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7월달이 정말 바쁩니다. 사회복지학계론을 준비하는 사회복지학계론을 준비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면접, 관련면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일정을 7월달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강의를 해나갈 생각인데요. 7월달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앞에서 7월 9일날 개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7월달부터 9월 초까지 해서 올인원 강의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9월 초에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10월 초까지 메비우스 기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이 메비우스 기출 문제풀이는 공무원 120제가 됩니다. 공무원 120제에 해당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달 안에는 이것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월 초까지 잡았고요. 그 다음에 1월달에서 2월달 그 안에는 특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규강이에요. 1월에서 2월달에는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3월달에서 시험보기 전까지 시험보기 전까지는 원샷 원킬 실전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해 되셨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특강을 보면 특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강은 미라클 필기노트 이게 특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특강의 내용은 10월달에서 11월달 이 사이에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10월 초까지 해서 메비우스 기출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서 이제 필기노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달에는 심화 기출인데요. 200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직상 1급과 직상 2급의 200제 문제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초 제가 시험보기 전 대개 4월 초나 중순에 국가직문제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3월 말이 되든 4월 초가 되든 그때 족집게 콕 40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빈틈없는 이론 완성부터서 문제풀이까지 최종합격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초시생을 위한 조언과 제시생을 위한 조언을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제가 좀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엔 없지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꼭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산점이 평균 5점이나 주기 때문에 이 5점은 너무 큰 점수라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대로 직업상담사 2급, 1급은 좀 어려워요.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응시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직업상담사 2급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을 꼭 응시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합격하는 걸로 합시다. 자, 초시생을 위한 조언은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로 유명하죠.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만 있다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 초시생 여러분들한테는 공직자로서의 꿈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더라도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4강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문구를 많이 본 적이 있고 우리는 그 문구를 생각하면서 초시생 여러분들은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어려운 일이라면 용기를 내라. 아무것도 꿈꾸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시생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조금 많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 여러 해 동안 또는 작년에 올해죠. 2023년에 잘 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재시생을 위한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다 보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다른 시도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실수에 대해서 후회함이나 또는 우리가 보통 멘붕이라는데 그 멘붕의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실수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난 일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이 왜 실수를 했는지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안 될 수 있잖아요. 또 면접에서 아깝게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은 찹찹하고 힘드시겠지만 다시 마음가짐을 굳건히 갚고 다시 한번 재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업상담심리학교로는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섯 과목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늦어도 7월달부터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 학원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모든 학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험생들까지 생각하는 그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의 첫 시발점이 바로 7월달입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는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지생 분들은 아 나 이전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9월달부터 할 거야 11월달부터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러분이 합격한 그날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판서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에 잘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24년에는 공직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도전하는 초시생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뜻을 품는다면 2024년에 공직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개 채용 인원이 적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채용 인원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힘이 솟잖아요. 그리고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직의 꿈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수험생활을 잘하시고 그 꿈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함께 힘껏 응원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24년 직업상담심리학교론의 커리큘럼 안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